그 차 연식을 맞춰서 번호판을 타는 거예요? 그렇죠 차량 연식에 따라 거기다가 넘버가 이제 옮겨가는 게 맞고 안 맞고 결정이 나죠 트럭입니다 사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중고 냉탑 1톤이 있으면 그 차 연식을 맞춰서 번호판을 타는 거예요? 그렇죠 차량 연식에 따라 거기다가 넘버가 이제 옮겨가는 게 맞고 안 맞고 결정이 나죠 그러면 현재 그 차량보다 낮은 연식에 달린 넘버를 인수받을 수가 있는데 아 낮은 넘버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저희같이 매매하는 업체들이 정해주는 거라 그걸 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차는 정해진 거잖아요 네 차는 1톤에 몇 년씩이에요? 지금 회사에 한 4대가 매매하려고 하고 있는데 4대가 구매한다고요? 그러니까 집을 정리하고 네 아 임대남버 현재 달고 있는데 4대가 나와서 용달을 단단 얘기예요? 네 그럴 거 같은데 이게 다 연식이 다인데 연식이 몇 년 몇 년인데요 대충 엄청 오래된 거는 뭐 10년 차 뭐 7년 차 그러니까 연식으로 따지면 12년식도 있고 자 정해드릴게요 남바값이 싸면 부대비용이 좀 더 나오고 남바값이 비싸면 부대비용이 좀 적게 나오고 아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연식 때문에 뭐 남바가 없고 못 달고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겠네요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연락 드릴게요 네 지역은 어디신데요? 지역 여기 경기도 김포요 아 김포요? 사장들이 집은 집으로 사야 되잖아요 자기 집으로 집으로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용달 남바들은 사업장 소재지가 자동으로 집으로 돼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신차만 사봐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